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조우로 계속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조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다, 걷다, 떠나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뜻 외에 조금 다른 느낌들, 바로 도망치다, 통과하다, 죽다, 잃다, 변하다, 혹은 이것은 결과보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일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도망쳐라. 일종의 속담입니다. 여러분들. 자,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할 수 없다, 어떤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는 볼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따더영, 이길 수 없다, 따부영,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따더영, 지우다. 이길 수 없으면 도망쳐라. 조우는 도망치단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부영, 지우, 조우. 읽어보겠습니다. 따더영, 지우, 따, 따부영, 지우, 조우. 한 번 더. 따더영, 지우, 따, 따부영, 지우, 조우.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더영, 지우, 따, 따부영, 지우, 조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자. 이 조우의 뜻 중에서는 어디 어디를 통하다. 뭐 지나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워먼, 조우, 즉음은 나가자. 추우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 조우, 즉음은 추우치. 한 번 더. 자, 문, 조우, 즉음은 추우치. 좋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자. 이 조우의 느낌은 바로 뭡니까? 뭐뭣을 통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바로 이 조우의 뜻은 죽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죽고 나서 지금까지 1년이 흘렀다는 뜻이죠. 바로 뭡니까? 실향보를 쓰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 조, 라, 인, 엔, 뚜, 왈라. 한 번 더. 타, 조, 라, 인, 엔, 뚜, 왈라. 좋습니다. 이 조우는 바로 죽다, 떠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결혼 후 내 몸매는 변했다. 결혼 전에는 예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배드 블록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조우는 이렇게 변하다, 망가지다, 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결혼 후我的身材 조싱, 라. 한 번 더. 결혼 후我的身材 조싱, 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결혼 후我的身材 조싱, 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빌려갔다, 빌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우 같은 경우는 결과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조우. 이렇게 하면 빌려갔다라는 뜻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바나번슈, 지혜 조, 라. 한 번 더. 타바나번슈, 지혜 조, 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뜻을 가지고 같이 한 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키즈 풀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따더 영지호다, 따부 영지호조. 한 번 더. 따더 영지호다, 따부 영지호조.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자. 조우의 뜻은 뭐뭇을 통하다, 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은 조, 쩌금은 추, 치바. 한 번 더. 잠은 조, 쩌금은 추, 치바.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타, 조, 라. 이, 면, 두, 왈라. 한 번 더. 타, 조, 라. 이, 면, 두, 왈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결혼 후 내 몸매는 변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재혼 후, 워, 드, 샌, 차이, 조, 시, 라. 한 번 더. 재혼 후, 워, 드, 샌, 차이, 조, 시, 라. 좋습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빌려갔다. 결과보로 쓰이죠. 갑니다. 그렇죠. 타바나본슈, 지에, 조, 라. 한 번 더. 타바나본슈, 지에, 조, 라. 좋습니다. 이렇게 조의의 다섯 가지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한 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ざ일換ITEque. 후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영상들이 Gemma socialism을 pénows塔으로 진행mark keep на vídeo. 그래서 미래를性kach동이 initiatives이 demande은 그럼요. 과연aken cass予진 개의nut 않습니다. 저도 아무튼 가지 Lee관이 되 OBAM. 저도hostLY 이러기 위해 고맙습니다. 언제 Всiquement beispiel fatto. ể entonces began십 a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